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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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야 너 뭐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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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오는 거까지 야 힘나온다 오늘 몰래 티오해 어우 뭐야 내 카페 어디 갔어 카페 없이 못 걸어요 아까야 없어요? 아 뭐야 겨우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 못해요 오늘 못해요 클로스도 했는데 클로스 다른 창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스 젖어있는데 아이 참 아 됐어요 됐어요 됐다고 아우 참 나 안 가요 아우 지금 있으니까 뭐 걸어야지 뭐 여자애들이 다 휴가라고 들었는데 휴가 맞아요 아우 메모도 와 오늘의 런웨이는 즐기는 겁니다 어 예 흥물이랑 관련돼 있는 나 흥물 좋아해요 기린 보고 싶어요 사육사를 할 거예요 뭐? 사육사 사육사? 고기 파는 사육 사육사 오늘 사는 사람 뭐 그러면 좀 예민한 거겠죠 나는 바로 빠집니다 나 오늘 예민합니다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이제 바로요? 바로요? 아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매니저 저거 보고 싶어 바로 가면 되나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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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계시구나 아이들 우기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코끼리를 담당하고 있는 코끼리요? 사육사 김한나라고 합니다 뭐 뭐 코끼리요? 뭐 좀 아 네 지금 우리 코끼리 방사하러 같이 좀 가실까요? 네 코끼리?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코끼리를 밖으로 부를 거예요 코끼리 아직 아직 네 준비됐습니다 이제 코끼리 나오는 문 열립니다 오오오 문이 열렸어 아 나 똥 봤어 자 안에서 더 많이 볼 거예요 코시가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코시가라 나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코시가 조심하세요 코시가 코시가 아 귀여워 아까 쌌던 똥 봤죠? 똥을 치우기 위해서 치울기 위해서? 응 치우기 위해서 아 저는 뭐 거기 같이 있으면 될 거 같은데? 아 같이 저 청소를 해야 돼요 저 여기 자 올릴 거 같아서 저 여기 기다릴게요 나 같이 자 되지 우기야 볼 자 우기씨 갑시다 아니야 일단 또 볼 거예요 얘 똥 너무 많이 쌌어 똥을 지원하고요? 저희 대분해 없는데요? 그냥 친해지는 건 어땝니까? 어떻습니까? 안 됩니까? 안 된대요 똥을 많아요? 스키리가 한 번 똥을 쌀 때 여섯 덩어리가 나오는데 하나의 무게가 2kg 합시다 한 번만 하면 10kg 빠지겠는데요? 와 엄청 커 너무 커 나 지금 꿈 같아 나 내 똥도 치운 적이 없는데 어렵지 않아요 발로 밀어줘서 뭘 피하십니까? 뭘 피하십니까? 하하하하 진짜 쿠기를 좋아했었는데 똥이라 친해진 줄 몰랐네 나 길이 좀 더 칠 거 아니야? 나 길이 좋아하네 정 떨릴 거 같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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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밥도 못 먹어요 빨리 해야 돼요 아니 지금 하나도 안 배고파 똥 생각밖에 안 와 자 이제 이거 다 먹으면 돼요 딱 했어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누를 수 있겠어? 그럼요 언니 앞에 오세요 앞에 오세요 앞에 오세요 앞에 오세요 와 진짜 무거워 선생님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우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해야 돼서 똥을 청소한다고요? 와 여기 차 봐 여기 세대 끝났어요? 호식아 호식 오오 들어오어 아 귀여워 제가 할 건데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기분 깊게 만들고 재밌는 거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먹기 안주니까 아니 지금 하나도 안 배고파 똥 생각밖에 안 와 아 이제 시작할게요 어떻게 발 관리하는지 이제 보세요 오 발 너무 귀여워 발 와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에 이렇게 힛덕이나 이무치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깃발 발 깃발 발 오와 어 어 털립니까? 얹어지면 아 귀를 이렇게 주는 걸 원래는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귀를 사육사한테 준다는 거는 이제 우리를 믿고 준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한 세트로 코끼리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강 관리 그러면 우리 코시의 기분 한번 물어볼까요 코시가 기분 좋아 네 네 뭐라고 한지 들었어요? 예! 좋아라고 한 거예요. 진짜로? 물어봐봐요. 코시가 기분 좋아? 코시가 기분 좋아? 이거 한 번 던져주세요. 오 잘했어요. 코시가 기분 좋아?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와 나갔다 나갔다. 잘 까봄시가. 구하는 동물이 좀 바뀌었어요? 기린을 못 만나서. 기린도 말할 수 있어요. 오늘 오기 씨가 만나볼 친구는 아프리카 야생딱을 만나볼 거예요. 씩기야. 박을 너무 치나요? 상상시에 어떻게 달리기는 좀 하세요? 어우 만지 잘하죠. 체력? 만당? 오케이. 오브카스. 나스고 나스고. 세게 세게. 우와 대박. 세게 세게. 야생. 야생 보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야. 오. 오. 불어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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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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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오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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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오. 뛰어 뛰어 뛰어. 뛰어 뛰어. 나 지금 뭐하니까. 꽤 물어줘야 돼. 힘차게 안 보니까. 시간보다 힘드네요. 세상이 쉬운 게 없겠죠? 나중에 김산의 일각입니다. 자 준비하셨죠? 지금 일각이 진짜 기사한 것 같습니다. 오. 오. 고고고고고고. 오. 노는 시간이에요. 이게 노는 것도 사육사 체험이기 때문에. 아. 나 기린 봤어. 대박. 저 기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맞잖아요. 저 기린 아니에요? 나 기린 본 거 같아. 저 기린 본 거 같아. 왜? 잠깐만. 일단 기린 봄도 칠 거니까? 나 기린 좋아하는 정 떨릴 거 같아. 아 너무 귀여워. 만져도 될까요? 아직 안 만질게요. 아 너무 귀여워. 자 우리 일단. 만지지 말고. 지금은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주니까 온 건데. 도망갈수록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. 소유가 안 했어요. 형은 이제 처음 만난 것처럼. 처음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? 네. 다음은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기린을 키우고 있는 사육사 김신우라고 합니다. 아 진짜요? 얘 이름 뭐예요? 얘가 구루. 구루요? 지에 있는 친구. 한빛. 진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. 이제 임재 세 마리 보여줬는데. 12마리 외울 수 있죠? 어떻게 다른 게 뭡니까요? 세? 색깔만 봐도 다르잖아요. 얘가 누구라고요? 한결. 그 옆에. 한결 한빛. 그 옆에? 그루. 이대로 그냥 써주시면 안 돼요.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.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세요. 가만히 있어. 기린 얼마나 나왔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잘 보면 안정이죠. 일단은 1단계. 기린에 태어났을 때 키가 얼마나 될까요?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. 한 백... 팔십 맞죠? 네 맞아요. 팔십 맞죠? 아 쌤. 좀 마마합니까? 너무 쉽잖아요. 좀 어려운 걸 줘봐요. 그러면. 기린은 소리를 낼 수 있다. 아니면 소리를 못 낸다.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면 5. 아 나 들어본 것 같은데. 들어본 것 같아요? 뭐라고 해요? 아니... 3. 쪼끄미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? 2. 1. 어떻게 어떻게 생일까? 어떻게 어떻게 생일까? 뭐예요? 아 그럼 쌤은 어떻게 생일까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아 그래요? X. 길이는 소리를 못 내죠. 오케이. 하나 하면 만져. 마지막.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? 비웃고 가는데? 침에다. 바보들. 이게 하나 드려요? 네. 그럴까요? 뭐라고요? 혹시 고기 씨. 사람의 목뼈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? 어 뭐 한... 한 두 개 있지 않을까? 두 개? 각 목이에요? 저 일자 목이랬어요. 사람은 7개 있어요 목뼈가. 길이는 목 봐봐요. 엄청 길죠? 저 목 안에 뼈가 몇 개나 있을까요? 10만 개 있지 않아요? 10만 개 목뼈가? 힌트 줄게요. 힌트 줄게요. 힌트 줘봐요. 100개 미만이에요. 100값 미만. 힌트요? 나 목이 짧은데? 7개. 이만큼 한... 어 그러면... 한... 80. 70개. 아 아닌가 봐요. 아니에요. 맞으세요? 아니에요? 아 이거 편집. 아 다시 고민하는 것부터. 다시. 고민하는 것부터. 다시. 아... 80. 80. 80. 힌트를 써줄게요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. 50. 힌트를 줄게요. 20개 미만이에요. 진짜로? 15. 15. 17. 17. 근거는? 18. 18. 8개. 아 그만이야. 안 돼. 나 길이 만져 맞춰야 돼. 고기 파워. 7개. 정답. 아 사람이랑 똑같아요? 똑같아요. 아 진짜로? 뼈 마디 마디가. 야 우리는 왜 그래? 근데? 너무 신기해요. 아 너무 많은데 쌤 잠깐만요. 지금 이제 네 마리 봤고요. 여기 다섯 마리 더 있죠. 여기 세 마리 더 있어요. 여기 보이죠? 애들 똥 많이 싸놓은 거. 저기 똥이 아. 여기 똥이에요. 귀엽다 똥. 쌤 지금 강도 받았어요. 고길이보다 훨씬 낫네요. 그렇죠? 똥도 귀엽죠? 고길이가. 나 길이 괜찮을 것 같아. 이게 뭡니까? 이걸. 우리 씨 온다고 해서 준비해줬어요. 여기 볼에 간식을 넣어주고. 여기. 간호예요? 죽고 싶은 만큼? 애들 좋아하겠다. 이게 좀 휴가 같죠 휴가? 나 짐 좀 휴가 같아. 역시 기린이야 나는 게. 우리는 이제 여기로 들어갈 거거든요. 쪼개로 살아요? 기린이 바로 옆에까지 올 수가 있잖아요. 아 네.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? 스트레칭? 아니 참.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. 네. 긴장을 해야 돼요. 긴장해요. 기린이 언제 옆에 올지도 모르고 공격할지도 모르니까. 네. 기린 좋아? 아 기린을 원래 기린 좋아했는데 보잉을 더 좋아해줬어요. 코끼리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? 코끼리는... 우리 저... 저랑 만났어요? 저기 있는 친구도 모르겠어요. 4살 된 포티. 등이 뱃살이 겹쳐있어요. 저 친구는 천린이. 하늘에서 내려온 기린. 하늘천. 지금 유일하게 여기 수컷 한 마리가 있고. 저 친구가 청룡. 청룡. 이쪽에 제일 까만 친구가 나이가 가장 많은. 36살. 기린이 25년밖에 안 사는데. 걸어 남은 친구가 동순이. 그 친구는 키가 작아요. 다리가 유기시만 하죠. 아니 제가 더 글죠. 아니 이름은 너무 비슷해요. 자 이렇게 청소를. 우리 이제 먹을 거 줬으니까. 싸겠죠 애들이? 아 네. 오늘 고생하셨고. 우리 집에 돌아갑니다. 오늘 너무 재밌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일단 똥을 한 곳에 모아요. 네. 기린 정도 나면 모든 할 수 있습니다. 아 똥도 귀여워. 어떻게 해? 근데 이거 한 번 쌀 때 100개에서 300개 나와요. 풀 수 있겠어요? 그럼. 아까 배웠어요. 아까 배웠지. 잘했어요. 아 장난칩니까? 선생님 저 괜찮아요? 사유사 사유사 하고. 아 그건 좀 너무 좋아해서. 아 너무 좋아해서 문제예요? 왜요? 사람 뭐가 죄입니까? 사람에 빠지는 죄가 아니잖아요. 너무 좋아하면 힘들죠. 아 그래요? 아주 적당히 좋아하게 됐어요. 기린이 여기서 9마리밖에 안 보이니까 새 친구 빼고 9마리만 시험을 볼 거예요. 앞에 있는 친구부터 이 친구 누구예요? 이 친구. 여기요? 쨍어치진 뭡니까? 알아서 하셔야죠. 딱 보이죠? 뭐가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? 좀 하얀 것 같기도 하고. 하얗죠? 하얗면 어떡합니까? 하얗면 너무 예쁘죠? 너 일로 와봐. 너 이름 뭡니까? 일로 와봐. 딴 친구부터 할까요? 아 예예예. 그러면 고개 돌린 친구 있죠? 여자죠. 그쵸 여자죠. 예쁘죠? 제일 예쁜. 제일 예뻐요? 천린. 자 우리 그럼 다시 이 친구로 돌아와서 이 친구입니까? 이 친구입니까? 얼굴이 아니네. 천리 천지. 아 그니까 아니죠. 어떻게 천지 있을 수 있습니까? 화났어요. 지금 화났어요. 알겠습니다. 누구? 한결. 한결이. 한결이. 그렇죠 한결이.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저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. 제 얼굴이죠. 구루. 구루죠. 저 친구. 나무까지 핥고 있는 친구. 나무까지 핥고 있는 친구. 어... 한빛. 한빛씨. 나무 하마에 들어갈까요? 하나 해봐요. 천지. 천지 그렇죠. 자 우리 그럼 떡이오러 갑시다. 야 나 가자. 천린이 뒤에 보이는 길이 누구예요?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? 키 작은 여자친구. 키 작은 여자친구. 귀엽잖아요. 귀엽죠. 포티. 포티. 아 포티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지 포티가 조금 더 다르잖아요. 말한 거 아니에요? 제가 봤을 때는요. 잘 짧은 거 아니에요? 영순이! 그렇죠 영순이! 자 우리 그러면 나이가 가장 많은 할머니인데 제일 많은 할머니 있잖아요. 할머니. 상순이! 우리 그러면 아까 용순이 옆에 서 있는 나이 어떻게 됩니까? 한 두 정도 됩니까? 어 그 정도 돼요. 포티예요. 아 포티 맞아요. 아 한 마디 남았습니다. 저 알겠습니다. 한 마디 저기? 이 저너 이 저너요. 남자죠? 청룡이요. 청룡이. 어딨어요? 저기 있어요. 저기 어디? 저기! 저기 어디? 보이죠? 방금 저기 방금 거기 있습니다. 제가 버스에서 밥 먹고 있는 친구가? 그분이 천리. 천리니? 천리니. 아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쌤도 첫날에 안 외웠답니다. 아 저 첫날에 뭉클했죠. 쌤. 하실래요 사육사? 저는 너무 좋죠. 정말 안 샀습니다. 저는 공짜로 하겠습니다. 공짜로? 사랑하니까. 오자마자 호강에 이렇게 똥을 지웠습니다. 똥을 지우는 날인 줄 알았는데 뒤에 바로 우리 기린을 만났어요.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와서 사육사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이름 잘 외웠잖아요. 사육사분들한테 또 아 쉽지 않은 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보기는 재밌죠. 하시면 자기 아기 저 아기처럼 챙겨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저 같은 마지막으로 디디한테 한마디 하고 가시죠. 나 진짜 너무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이런 설레는 그런 마음을 느낀 것 같아서 네 하말이 없는데 하말이 많은데 언젠간도 뵐 수 있으면 좋겠고 공감하고 저를 기다려주시면 언젠간 내가 와서 또 같이 재밌게 보내겠습니다. 나중에 오면 이름 말해주신 것 같아요. 저는 다 말할 수 있죠.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에버랜드 오면 제가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. 안녕 조작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어떤 카메라 보면 되죠? 지하님한테요. 어 선생님 없으셔가지고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아 이렇게 옆에 가니까요. 근데 진짜 고마운데 다음부터 똥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. 밤에 꾸면서 똥이랑 우리 멤버들 같이 나올 것 같아요. 방 넣으러 가야지. 아 방으로? 응 방 넣으러. 자 가자 여러분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. 가자 가자. 대박이다. 아 lookey. ну как это 对 이거 pois 아니 원더케이